아우 아우 녹화해야네 이거 아우 내 아트록스 메가저거 아우 아우 진짜 아우 답이 내가 탁하야되는데 와 이씨 진짜 야 일만 돌리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있는 시청자분들 들리지마세요 아 저거 1회로에도 나옵니다 와아 내가 먼저 탑 찍었는데 뺏어가지고 내가 킹갱이다 와아 진짜 으헛헣헛허헛헣 으아아아하하하 결승 따라오고있어 케이트리 아트록스 나 솔직히 나 pts acids 와 으아아 뭐야 피오라 이 피오라 뭐야 이거 못폴증 뭐야 이거 처음보는데 우아 진짜 롤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롤들려테 이상한 애들만 나냐 아아 아니 진짜 보통 해봐 아주 그냥 아니 내 거 라인 뺏어갔어! 방금 지금 T1 져서 기분 안 좋은데 지금 아 진짜 이게 맞나? 뭘 즐겨드림이야 진짜 진짜 ODS 박으면서 킹킹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절대 솔렉이나 일반적으로 덜지 마세요 일단 애들 만납니다 바로 그냥 FW 그냥 KTG가 죽어와 와 저 본 것만 해가지고 땅굴 파는 것 봐 와 진짜 오 오 오 오 고 오 오 오 깜짝 오 o 오 아니 저기 아플 뚜껑이야 저기 하.. 뭐..뭐..레벨이 어디갔어? 아오카이가.. 시 좀 냈는데? 아..에잉? 아 야!! 에잉? 돈 돈 많아가지고 이 자식 진짜 물 좀 부터 너무 몸 판단인데 진짜 나이스 아이씨 와 진짜 라트로스 진짜 캘리아들이 리신했지 아무튼 캘리아 몸이라니. 캘리아는 리신했는데 아니 쇼치해서 그런가? 난 다시 와드 다하고 이상하게 막 다하고 와드랩트 오 다이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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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뭐 디아젝스 승이야 와 꿀받아 와 뭐 디아젝스 승이야 와 꿀받아 와 아니 게임하니 픽창에서 뭐라는지 알아? 자기야 막 킹기니고 자기야 무슨 데프트래 아 진짜 내가 데프트나 보여줘 방 많이 나야겠다 고유한 정말 귀가 멀게 해줘